왜 안뜨지? 왜 안뜨지? 있어요? 안녕하세요 벌써 많이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육회랑 영어 몇방을 하겠습니다 다들 육회 좋아하세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 시작했으니까 먹읍시다 그래요 자 다들 뭔지 아시죠? 나는 사랑 나는 사랑 자 이거는 여기 뿌려주고 자 다들 능수능란하게 하자구요 한국은 이런거 유명하나요? 아 한국은 완전히 유명해 진짜 많이 먹었는데 우리 어제도 딱 맞아 어제도 딱 이렇게 시작했네요 여기가 진짜 맛있는 집이라구요 어딘지 아실려나 두끼먹는거 좋아요? 그냥 육회는 무조건 노른자죠 이거는 이렇게? 맞아요 아 뭐지? 잠깐만 이거 넣는거에요 코라 언니 매운거 싫죠 좋아요 근데 유리가 조금 근데 이거 많이 알아요 대박이다 와 냄새 봐 진짜 와 진짜 야가인데 나 진짜 먹고 싶었다 어제 와 야가 있네 육회비빔밥이 최시라고 육회비빔밥이 최시래요 숫가야들 광배 어디가? 광배는 지금 집에 있어요 먹방하면 또 광배지 먹방하면 또 광배지 먹을게요 아 진짜 이 조합 신선해 이 조합 신선해 오케이 할게요 맛있어? 응 나도 아 이거 저는 배 없으면 육회 안 먹어요 아 진짜? 배가 있어야 돼 아니면 너무 니을거려 그러니까 배가 꼭 있어야 돼 거꾸로 먹었다 진짜 맛있습니다 하나 젓가락 이 젓가락 거꾸로 먹을때요 진짜 맛있어 젓가락이 안돼요 스스 이거 뭐야? 소스 아 이거 육회 소스 가짐 맵다 무슨 맛이야? 가짐 맵다? 가짐 맵다? 가짐 맵다 가짐 맵다 가짐 맵다 맛있어 맛있어 근데 깨 깨있어 깨 오늘 우리 육회 먹는거 보고 육회 시켜 드신다고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렇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기 한번 알아보셔 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 육회 쓰시 진짜 맛있어요 육회 쓰시 육회 쓰시 아이즈원 멤버들 먹는거 때문에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나도 근데 아이즈원 대구 처음 먹어봤어 이렇게 이렇게 먹기가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왜지? 일본 배달이 한국이 너무 잘 되니까 응 일본은 회랑 육회랑 없어요 아 진짜요? 응 그래서 사람도 해서 간장만 간장 아 간장만 응 근데 이거 소스랑 이런거 없어 없어 와 신기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 이 국물도 진짜 좋아한다 이거 뭐야? 수그? 음 소고기 소고기 응 소고기 음 음 음 맨짜 오이신데요 맨짜 오이신데요 맨짜 오이신데요 맨짜 오이신데요 비빔밥 육회비빔밥 육회비빔밥 진짜 맛있어 아니 육회비빔밥 진짜 맛있어 응 육회비빔밥 진짜 맛있어 음 너무 귀여워 귀여워 커트인데? 응? 얼굴이랑 진짜 진짜 야 봐요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볼 때마다 비쿠리비쿠리 맞아 비쿠리비쿠리야? 유리의 1분 미쿠리비쿠리야 귀엽다 꾸나짱 귀여워 아니에요 고마워 와 진짜 빠르다 뭐 이래 아 치즈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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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돈까스도 일본거도 달아요 아 진짜요? 응 치즈돈까스 아 있는데 한국 치즈는 이렇게 이렇게 돼요? 아 이렇게 돼요? 늘어나요? 아 늘어나요 늘어나요 근데 일본거는 반얀추 아 진짜요? 치즈가 이빨이니까 나이? 와 까르시는거 와 까르시는거 하지마 하지마 나이 나이 응 고마워 고마워 뭐가 제일 좋아 저는 육회쓰시 맞아 육회초밥이 진짜 너무 진짜 맞아 육회쓰시 진짜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드셔보셨나요 다들 진짜 맛있어요 저 육회쓰시 아이즈원에서 처음 먹어봤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나도 하하하하 뭐야 이거 누가 검사 시킨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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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유리일본어 진짜 안 듣지요 유리일본어요? 유리일본어 열심히 해야해요 오오 유리일본어 공부 중도 그럼 이제 일본어로 말해볼까요? 이제부터 일본어로 일본어로 일본 분들도 많이 얘기하니까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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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몬데스 살몬데스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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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오우 내 소laf 내 소화를 쓰래 어? 아, 나 지금 일본어 안 썼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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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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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진짜 맛있어 응 무조카시? 무조카시 그래도 어마시러워해 귀여워 어려운데 재밌어 맵다 이거? 이거? 진짜? 매운 거 못 먹어 그래서 저 라면도 매운 거 못 먹어서 막 그 뭐지? 돋보기도 아 옛날 포도목 애기 때는 물에 씻어 먹었는데 요새는 안그러려고 노력중이에요 저도 이제 고3이고 하니까 많이 컸으니까 끝 빠르네 이제 안 씻어 먹어요 여러분 응 저도 이제 컸으니까 나 사실 실망할 뻔했어 떡볶이 물을 씻는 그 정도라구요? 설마 지금도? 아니에요 누구지? 누구 씻어 먹었는데 나랑 같이 응? 원영이었나? 잘 먹지 않아 매운 거? 잘 먹는데 엄청 매운 떡볶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씻어 먹었는데 어제 치즈볼이요? 응 치즈볼도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저희 숙소 어제 폭발했거든요 다시 파티했어요 이거 섞어야 돼 혹시 안 섞어주세요? 싫어요? 괜찮아 아뇨아뇨 그럼 조금 뺄게요 아뇨아뇨 너무 많이 넣었어 먹어보려고 한 번도 안 먹었어 근데 아 그래요? 섞어서 한번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심 잘 못 썩네 애가 나도 어제 뭐 먹었지 요리식소도 뭐 먹었어? 예나언니가 갑자기 된장찌개를 끓이는 거야 된장찌개? 예나언니가요? 예나언니가 요리를 했다고요? 그래서 뭐 먹었냐고 왜 그러냐고 어때요? 맛은 어땠어요? 진짜 맛있어 심지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요? 밥도 했어 심지어 그 밥솥에 햇반 그 즉석 즉석밥 말고 진짜 밥솥에 밥을 했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먹고 왔어 아 진짜? 저희도 찬언니가 부대찌개를 아침에 해 놓았더라고요 맞아 진짜 맛있어 짱 근데 알고보니까 그 된장찌개를 사온 거였어 예언니가 만든 게 아니라 아 역시 거기에 진짜 새우도 있고 개도 들어있고 진짜 맛있어 아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음 살을 먹으면 살이 살이야? 살이? 살이? 아 살이 너무 많아서 좋아 아 살이 많아서 좋다고요? 살이 많아서 살을 먹으면 원래 안 먹었어요 저도 근데 이것도 아이전 데고 먹었어요 아 진짜? 아이전 데고 처음 먹는 게 맞네 그렇죠 아이전 아 왜냐면 그전에 연어를 한번 잘 못 먹어가지고 완전 얹히고 진짜? 그때 진짜 완전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훔쳐서 그래서 그 뒤로 안 먹었어요 아예 근데 같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이게 아이전의 힘이죠 아이전은 하나니까 아니야 진짜 한번 잘못 먹으면 그 뒤로 진짜 먹기 싫어진다 응 그래서 지금 버섯을 안 먹어 왜요? 버섯을 뭐고 그랬어요? 아 버섯 어릴 때 진짜 아기 때 버섯 먹다가 체를 해가지고 근데 버섯을 안 먹어 편식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뭐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오늘은 그 그 뭐가 있어? 우리 이름이 없어 아 우리 우리? 응 뭐가 좋을까요? 우리 뭐가 우리가 공통된 뭔가 있을까? 추천해주세요 추천해주세요 여러분들 응 근데 약간 좀 신기한 조합이긴 해 그치 응 진짜 새로운 조합이야 맞아 율 썸고 조고리 아니에요 이제 조고리 한 개도 없는데요 제가 만져봤는데 없더라고요 요즘에 맞아요 편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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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 싸줘 오 좋아 대박이야 쌈 쌈 조 쌈 싸줘 쌈 싸줘 쌈 싸줘 한국은 이거 쌈 와가루 응응 쌈 쌈 쌈 싸줘 쌈 싸줘 아 와 역시 역시 아이디어 뱅크시네요 거의 아이디어가 옌언니 정도의 진짜 옌언니들 아이디어 뱅크 옌언니가 저희 팀 아이디어 뱅크거든요 진짜 아무 연습 이렇게는 없대요 맞아 맞아 아무 연습 할 때마다 여기서 다 같이 손을 쫙 내리더라 뭐 이러더라 맞아 선생님한테 막 의견 막 묻고 진짜 웃겨 저희 팀 공식 아이디어 뱅크거든요 근데 금방 지쳐 맞아 아이디어를 너무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쿠라 언니 한 거 너무 많이 늘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쿠라 언니 생일 때 쿠라 언니 혼자 막 V LIVE 하는 거 보고 진짜 놀랐어 맞아 이거 다 읽고 멋돼 멋돼요 왜 이렇게 좋아해 넌 좋은 얘기가 많군요 그렇군요 일본 음식 중에 뭐 좋아하냐고 일본? 일본 음식 음 맛있는 근데 많아? 콘비니 음식 편의점 음식 일본 음식 자꾸 일본어랑 섞어 나오려 오늘 콘비니 음식 전부 맛있어 전부 맛있어 전부 맛있어 전부 맛있어 전부 맛있어 알로에 요구르트 완전히 음식 왜 이렇게 좋아? 알로에 요구르트가 너무 상쾌해 상쾌한 맛 한국에도 있는데? 아 근데 칸칸코쿠랑 뭔가 뭔가 느낌이 달라 아 진짜? 너무 먹으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먹으면 뭔가 기분이 잘 진짜? 아침에 뭔가 진짜 잘 몰라 한국 음식 중에 언니는 뭐 좋아해요? 지금 치즈볼 치즈볼 나 진짜 봤어 진짜 봤어 어제 치즈볼이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일본 멤버들 전부 치즈볼에 지금 요새 사랑에 빠졌거든요 히토미가 치즈볼 진짜 좋아해 맞아 우와 너무 맛있어 옛날에 치즈 못 먹었어 이렇게 말했잖아 아 맞아 히짱이 옛날에는 치즈 별로 안 좋아했다고 맞아요 의외다 치즈 엄청 좋아해 근데 한국에 왔어 너무 좋아 음 바뀌었어 생각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채연이 콜라 안 좋아하세요? 아니 나 콜라 좋아하는데 사이다를 더 좋아해요 아 진짜? 네 저는 콜라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응 근데 또 영화 볼 때는 콜라 먹어요 음 약간 그런게 있어 상황마다 콜라 사이다 이런게 있어 음 상황마다 아이즈원은 거의 다 언니랑 원영이랑 은별이 은별이 빼고 거의 콜라 파 맞아 근데 히짱은 물 아니야? 아 히짱은 물 히짱 어제 생일이셨대요 우와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맞아요 전 요새 꿀에 빠져있어가지고 맞아요 꿀을 그냥 먹더라고요 오면서도 꿀 퍼먹으면서 왔어요 꿀을 이렇게 그냥 퍼먹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꿀이 생겼어요 숙소에 채연언니가 진짜 맛있다 아침에 가래떡이랑 꿀이랑 같이 찍어 먹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한입 빼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채연언니가 가래떡을 구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뭐해요 하니까 응? 꿀이랑 찍어 먹어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감동 친데레 진짜 채연언니 친데레 같아 친데레 친데레 알아요? 알아요 친데레 어떻게 알아요? 진짜요? 맞어? 응 아 진짜 신기하다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무슨 맛 제일 좋아하시냐고 아이스크림? 응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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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치약입니다 치약 아 진짜? 진짜 맛있네 애기 먹는 애기들 치약 야 염두 같아 진짜요? 응 치약 아니네 지금 민초단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볼 수 있지 호불호가 되게 많이 들이더라고요 저는 솜사탕 맛 좋아해요 제가 생각보다 단 걸 되게 좋아해서 엄청 단 걸 잘 먹거든요 아 진짜요? 막 그냥 피곤하면 각설탕 그냥 먹어요 설탕처럼 응 설탕처럼 진짜? 그 정도로 단 걸 너무 좋아해서 괜찮아? 이거는 그냥 설탕을 이렇게 먹는다고? 네 그냥 각설탕은 설탕처럼 우와 그리고 커피에 설탕도 어머 어머 그래서 솜사탕이 제일 제 취향을 저렇게 했더라고요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는데 제일 맛있어요 저는 넋자조각 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좋아 넋자조각 넋자 넋자 저는 뭐 말 안해도 다 아시겠죠? 맞아 괜찮구나 저는 콕참 먹고 싶어 하나도 안 먹고 싶어 응? 콕참 콕참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콕참은 콕참 뭐 딜리버리 아 진짜? 응 할 수 있어? 스쿠샵 그러면 찌동했다가 콕참 콕참은 진짜 아 진짜? 응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 뭐냐 배달도 배달인데 가서 이제 구워 먹는게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가고 싶어 그리고 곱창 사이드 메뉴 육회 아 있어? 우와 볶음밥 볶음밥 있어? 진짜 가고 싶어 같이 가자 나중에 응 누가 육회만 빼 먹었냐 육기가 없다 이 wannabe 오빠 없어 육기가 곱창엔 칼국수라고 아 진짜요? 맞습니다 뭐가 막 떴어 하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하트 대박 저희 당연히 봤죠 아이즈원 주 1화 봤죠 너무 웃겼어 진짜 웃겼어 옌언니 발로 불가이게 너무 웃겼어 옌언니가 너무 웃겼어 너무 현실숙사더라고요 뭐하냐?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옌언니가 귀여운 잠옷 입고 민주야 어때? 이러니까 민주가 언니 그거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일상이었어 맞아요 진짜 옆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난 그것도 웃겼어 유리랑 원영이랑 아침에 소파에 늘어져 있는 거 아 진짜 현실 와 진짜 너무 귀엽다 그게 바로 리얼리티죠 진짜 리얼리티 힐짱 좀 더 좋아 맞아 이거 진짜 막깔나게 잘 출까? 그거 진짜 의외로 어렵더라고 막깔나게 주는 거 같아 쿠라 춤도 좋았어요 아 쿠라 언니 하지마 하지마 이거 햄스터 같애 햄스터? 응 진짜요? 귀여워 응 먹었을 때 이렇게 귀여워 똑같아 다들 열혜종을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응 나 그때 진짜 눈물 날 뻔했잖아 아니 그때 뭐 불러는지 계속 고민하는데 멤버들이 열혜종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열혜종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기분 좋네요 짱이었어 어 지금 다들 비밀친구 누구냐고 비밀이지롱 비밀이지롱 방송으로 보세요 방송으로 보시지롱 근데 진짜 약간 반전의 연속이었지 비밀친구는 반전? 반전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지 뭐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 비밀친구 하는 거 맞아 비밀친구는 한국에서 유명해요? 약간 학교에서 많이 했어요 아 진짜? 일본은 없어 진짜요? 일본은 없어 저는 해본 적 없어 저는 비밀친구 학교에서 했을 때 옛날에 선생님이 유리 비밀친구였어요 그래서 유리가 볼펜 사다 줬어요 선생님 볼펜 사서 책상에 놓고 그렇게 몰라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좋은 기억이 많았는데 아이돌은 출연해서 재밌었어요 맞아 재밌었어요 채영이가 닌지한테 편지 편지 아 쪽지 네 너무 귀여워 비밀친구 제가 학교에서 아 비밀친구예요 비밀친구예요? 비밀친구예요? 너무 귀엽다 콜라 오랜만에 먹을까 너무 맛있다 맞아 쌈 싸줘 오디션 썰 해주세요 오디션 썰? 오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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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너무 궁금하다 맞아요? 너 많이 보려고 갔을 때 근데 제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는데 학원 안 갔어요 그래서 오디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서치 서치 했는데 학원 다니는 사람 아니라도 오디션 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다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많았어요 맞아 맞아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디션 엄청 보고 그리고 글로벌 오디션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자주 오시니까 그런 거 보고 근데 그런 거 하면 몇 번 몇 번은 남으실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약간 어? 얘 다 잊어고 괜찮다 그러면 몇 번 몇 번 빼고 몇 번 몇 번은 여기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래 조금 더 해주세요 춤 좀 더 춰주세요 맞아 그런 거 맨날 했죠 맨날 했다고? 맨날 했죠 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기욱 기욱 가했어요 어? 제가 왜 남아서 합니까? 네 그러고 떨어졌죠 그러고 떨어졌어요 그러고 떨어졌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본다는 기회가 얼마나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어? 내가 가능성이 있나? 하고 뭔가 미련을 못 떨치고 계속 보여드리고 그치 서울 왔다 갔다 하고 그랬죠 와 대단하다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진짜 KTX는 돈이 조금 비싸니까 버스 탔었거든요 근데 버스가 진짜 힘들었어요 시간이 이만큼이었어 아 진짜? 진짜 힘들었겠다 나도 그런 거 많이 봤었어 학원에서 하는 오디션 내가 안 다녀도 볼 수 있는 아 맞아 그런 거 진짜 많이 봤었다 쿠라 언니는요? 오디션? 오디션? 응 오디션 라이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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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금 쿠라 언니? 아니야 하고 호텔츠 하고 지금 아 그러니까 근데 너무 대단하고 많다들 근데 계속 연기야 아 연기했어요? 연기했어요? 난스랑 노래 말고 그냥 연기 응 무대에서 연기 우와 우와 혜연아 가고 싶었어 진짜 우와 우와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잘 그래서 그렇게 앤기 아유 뭐가 앤기 내 구두 이거 진짜 잘했잖아 구두 어쩐지 연기를 잘하더라 메소드 연기였어 맞아 연기파 배우였다고 다들 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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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가 완벽했대요 아니야 민지가 또 잘해 민지도 너무 잘해 응 민지는 너무 잘해요 진짜 진짜 우리 빨리 먹는다 응 나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 우리끼리 데뷔 전인가? 데뷔 준비하면서 몰카 했었잖아 데뷔 준비하면서? 응, 그때 몰카 했었잖아 몰카? 응 그냥 연습실에서 우리끼리만 아,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응, 그거야 그거야? 민주가 그때 울었잖아 아, 민주민주 그거 뭔지? 몰래카메라 뭐라 말해야지? 데뷔 전 루머 연습하면서 아 기억나요? 그때 민주 울었잖아 연기로 맞아 민주 아예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카메라를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은비 언니가 다같이 그 상황이 뭐였냐면 민주가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도 연기였어요 저희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는데 선생님들이랑 다 합을 맞추고 민주가 엄청 혼나고 그리고 은비 언니가 막 너네 우리 이제 데뷔할 건데 뭐 열심히 해야지 약간 이런식의 얘기하면서 한명씩 하면서 혼을 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멤버들끼리 몇명은 짜고 몇명은 모르는 상황에서 언니 짰었죠? 저랑 원형이랑 몰랐어요 그래서 막 민주야 아 진짜 막 이러면서 민주를 혼내는 연기를 하고 민주가 죄송합니다 눈물을 탁 또 맞더니 눈물을 탁 또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막 이러면서 근데 민주도 연기였잖아 그거 그것도 다 연기였죠 민주도 혼나는 것도 대화기 내는 것도 그리고 옆에 뭐야?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고싶어요 먹고싶어요? 울리야? 안녕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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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누구게 해요 존재감이 확실한 원한 벌써 왔구나 벌써 왔구나 네 연습 혜연이? 아니 아직? 천천히 먹어 와사빈 와사빈 와사빈? 와사빈 먹었어? 콜라 먹어 콜라 와사빈 어떻게 어떻게 국물 먹어 국물 이게 아니야 어떻게 하지? 국물 먹어라 와사빈 못 먹어? 응 저도 어때 못먹어요 젠... 젠잘 못먹어요 젠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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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겁장해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대찌개 아 부대찌개 부대찌개 아 부대찌개 먹다가 되었다고 응 그랬구나 누구게 해요 방금 얘기했는데 부대찌개 만들어졌다고 응 나 오늘 누구게 해요 누구게 해요 누구게 해요 응 어? 몰카 얘기 맞아 해달래요 어? 맞아 맞아 하다 말았나 얘기를? 나 너무 알았었는데 하다 말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지? 뭐야 어디까지 얘기했지? 민주가 울었어 민주가 울었어 민주가 울었어 이제 그러고 은비언니가 저한테도 그렇게 하고 옆에서 바람잡는 멤버들이 연기도 엄청 잘했어요 막 예나언니가 예나언니도 연기라는 멤버였거든요 예나언니가 예나언니가 막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막 그래서 예나언니의 표정 보면서 아 진짜 은근이랑 화제가 많이 났구나 나는 근데 그때 몰카를 아는 사람이었잖아 내가 맞아요 예나언니를 보는데 너무 웃음이 터진 것 같은 거야 진짜 너무 어려웠어 어떻게 하다가 발견됐지? 저희가 눈치를 전혀 못 채고 아 은비언니가 얘기하다가 웃어버렸다 혼내다가 웃어버렸다 맞아 다 울었잖아요 우리 끝나고 혜원아 넌 이렇게 웃었어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사랑이 뭐지? 했는데 이제 멤버들이 갑자기 다 웃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몰래카메라라고 해서 울었죠 맞아 그 저희 데뷔하기 전에 응 아 아 아 아 맞아 그랬었죠 그랬었죠 아 애들이 뭐 해도 해 저희끼리 재밌게 놀고 있답니다 놀고 있어요 네 다 우는 거 보고 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하고 싶네요 그때 진짜 엉엉 울었어요 저 진짜 소리내면서 울었어요 오오오 맞아 얘 진짜 소리내면서 울었어요 몰카 끝나고 또 연습 열심히 했지 네 배불러 배불러요 언니? 네 많이 먹었어 진짜 많이 먹었다 다 배웠어 너는 할 수 있어 더 먹고 자꾸 채연언니가 앞에서 먹고 싶다고 불렸어 잠깐만 하지마 그렇지 진짜 이런 사고 미치 아니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괜찮아 여기만 헐 여기 죄송해요 어떡해 제가 빨아나실게요 언니 저 좋은 냄새 나게 하는 거 잘해요 언니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거 내로다니는데 어떡해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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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전일 거 아니에요? 약간 이 오연이크요? 이거 어떻게 어떡해 죄송합니다 퐁퐁퐁으로 아 퐁퐁으로? 퐁퐁으로 퐁퐁으로 이따가 퐁퐁으로 금방 하면 되십시오 갑자기 노래 부른다고 고고베베 고고베베 유리가 또 유리가 또 으응 아니 아 몰카 가장 잘 속을 것 같은 멤버는? 음 너 아 그래요? 몰카 제일 제일 잘 속을 것 같애 속을 것 같다 속을 것 같다 약간 눈치 없어 눈치 없어서 몰카 하면 전부 아 저요? 근데 나도 나 말고 딱히 생각이 안 나 예나? 예나언니 눈치 빨라 예나언니 눈치 빨라 아 진짜? 민주? 뭔가 낙고 아 낙고 낙고 알 것 같애 그래? 응 낙고도 정치 빨라일 것 같애 그러면 네 뭐야 잠깐 재현아 왜 얘기를 하세요 언니 출연 하시네요 아니 그냥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언니 아니 이정도면 나왔다 몸만 나와 봐요 몸만 제가 출연 하시고 가주세요 언니 정말 따뜻하답니다 정말 따뜻하답니다 이렇게 언니 자 갑니다 여러분 갑니다 너무 빨라서 못 봤어 너무 빨라서 너무 빨라서 한개도 못 봤어 진짜 빨라 역시 개주 뛴 사람이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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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깃털 같구만 아직도 모르시는데 눈치 아 다들 아세요 눈치 채셨어요 아 그래? 몸이 정말 깃털 같구만 고고 베베 아 맞아 오늘 모드의 주방 하잖아 하잖아요 오늘 이거 모드의 주방이야? 아니 아니 오늘 아 반성? 어 진짜? 혜클 안 나왔어요? 나와요? 나와요? 진짜요? 이따가 해도 돼 아 맞아 맞아 본방사수 해주세요 본방사수 본방사수 역시 우리 케미 이름 뭔지 아세요? 우리! 저희 이름 뭔지 아세요? 우리 셋! 어? 왜 알아? 다 썼어 1, 2, 3 언니가 말한거 아니죠? 이 댓글을 한 얘기 하신거 아니죠? 쌈 싸줘 쌈 싸줘 쌈 싸줘 아무것도 안했어 아무것도 안했어 아무것도 재미없어 재미없어? 그럼 언니 한 번만 출연해 주세요 언니가 와서 재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얼굴 출연하면 너무 재밌어 볼거리가 많아지지 들을까요 목소리가? 유리야 수학 잘했어요? 수학 유리는 수학 못해요 쿠라 언니 수학 맞아 쿠라 언니 진짜 엘리트인데 진짜? 쿠라 언니 머리 좋잖아요 의사가 꿈이었잖아요 꿈이 의사였어요 대박이다 언니는요? 수학 잘했어요? 나는 별로 안 좋아했어 전 문과였습니다 나는 문과였어 난 완벽한 문과였어 그래서 저는 아이돌학교 하다가 중간에 학교 가서 시험들도 다 정수가 좋았어요 국어만 국어만 맞아 국어 체험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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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은 역시 광배죠 저희 IG1추 그거 할 때도 수학 문제집이 데코용으로 있었는데 문제를 풀더라 근데 진짜 풀더라 역시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우리 장기자라는 사이에서도 수학 문제를 깜짝 놀랐어요 수학 문제를 풀고 수학 문제를 풀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리얼리트 다같이 봤거든요 너무 재밌었어 진짜 무서워 앞머리는 소중하니 아 진짜 잘 먹었다 맞아 아니야 나 아직 근데 멀었어 아 진짜? 너무 멀어 싶어요? 연어 연어 아직 안 먹었네 그래 그렇지만 원래 먹어야 힘이 난다고 이렇게 먹으면 오우 치연핀디아 너무 시끄러워 채연핀니아 ㅋ 조그리 생선주 알면 되요 도우를 해당하려고 했는데 무서워요 언니 낮은 음이 되는 멤버들이 많이 없었어요 라이즈 노래가 엄청 낮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진짜 소리가 안 났어요 진짜 좋다 저도 처음에는 안 됐는데 계속 녹음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적적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파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들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적적으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바로 녹음했죠 진짜 멋있다 왜 자꾸 본진아 선배님 너무 좋죠 너무 좋아 지금 쿠라 언니 쏘울이 아쉽다 쏘울이 빨리 있네요 쏘울이 아니 지금 핑크색으로 깔맞춤하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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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왜? 아니 어 품에 다들 잘 받고 계신다고 다행이군요 다행이다 유리가 오늘 진짜 얘기하고 싶어 얘기하고 싶어 계속 유리요? 유리 뭐 오늘 한 12시까지 갈까요? 그러다가 멤버들 오면서 12시까지 가는 거지 이제 뭐 할까요? 제피디님 제피디님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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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었어 진짜 많이 먹었어 연습을 하러 가야되니까 신곡 스포 안 할거에요 화났어 안 할거에요 왜냐면 나중에 짠 하고 나와야 여러분들도 재밌지 않을까요? 짜잔 그리고 생각보다 10호가 많이 돼서 그래서 나중에 짠 하고 나오는 그런가요 그래요 다음 브이라이브 때는 더 길게 합시다 맞아요 저희 이제 또 열심히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잘 먹었습니다 안녕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